이 날 저는 인도 힌두교의 축제인 가네시 짜투리티에 가게 되었어요. 이 가네시라는 신이 있어요. 이 힌두교에 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코끼리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. 이 신은 어린이 신인데 이 신은 풍요랑 전형을 상징하는 신이에요. 그래서 이 축제는 이 코끼리 신인 가네시의 탄생을 경축하는 축제이에요. 힌두교에는 라우마, 비슈누, 시바, 아시죠? 파괴의 신 시바 이 3대 신을 인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인데 가네시가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탄생됐냐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파괴의 신 시바 신이랑 그 신과 결혼한 운명으로 태어난 여자 파르바티가 함께 살고 있어요. 어느 날 시바가 외출을 해서 파르바티가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네샤라는 동상을 만들고 흑으로 너나 죽은 dog, 덕분에 치즈 rooo 望하나 은히나 broadcast 사라êm 주문으로 신 직접 삼原 파리바티 파리바티 자신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. 그러던 중에 파리바티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가네시한테 야 문을 지켜 나 목욕 중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때 마침 남편인 시바가 딱 집에 들어온 거예요. 근데 듣도 보도 못하는 애가 자기 앞길을 딱 가로맞는 거예요. 가네시가 아 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하면서 길을 막는 거예요. 이에 화가 난 시바는 시바는 무슨 신이죠? 파괴의 신이죠. 그래서 머리를 날려버립니다.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파리바티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. 아니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 머리를 날려버리면 어떡하냐. 그래서 시바가 미안 나 몰랐어. 하면서 내가 가네시를 다시 꼭 살려줄게. 하고 천신들을 북쪽으로 보내서 날라간 어린이 그 가네시의 머리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. 근데 이 천신들이 가져온 거라고는 진짜 가네시의 머리가 아닌 코끼리의 머리밖에 없었던 거예요. 시바는 하는 수 없이 가네시의 몸에 코끼리의 머리를 붙여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고 이로 인해 가네시는 코끼리 머리를 한 풍요와 번영의 신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날에 가네시의 탄생을 축하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이 축제인 가네시 짜투루치 축제이죠. 슥플러치 축제 warm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이렇게 찍을 때 너무 웃겨요 또 한참을 먹어야 돼 점점 한 pronunci지 못했습니다. 절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행렬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뒤에서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. 땅땅 이러면서 어 뭐지? 하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코코넛을 깨고 있는 거야. 던져서.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거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힌두교에서는 견바르 껍질, 이 딱딱한 껍질은 세상의 환영이고 육체는 각자의 업을 의미한대요. 그 안에 코코넛 안에 들어있는 코코넛 워터, 그 물은 인간의 자아를 상징한다고 해요. 그래서 코코넛 열매를 깨트리는 일은 힌두교인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가네시 신한테 바치는 것. 인신공양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발로 의식을 해내고 있는 점이고 이 깨트리고 난 코코넛은 어떡하냐? 먹습니다. 이 조각을 먹으면 행운을 불러온다 라고 해가지고 깨진 코코넛을 주어감아서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